그냥 뒤 털리고 뒤야 피야 이거 뒤 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털렸네 얘네들 와아 미쳤네 가는 길이 없겠는데 얘들 어 구역에 있는 적들 처치하기 얘네들인가? 그렇지 그렇지 죽는 순간 딱 멈춰버리네 얘네들도 그쵸? 총재권을 잃어버리는 거야 시간의 그 균열에 대한 저항을 못하게 되는 거고 어 킴박사 나온 줄 알았다 순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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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 화면이 왜 갑자기 이렇게 누가 가냐 저기 뭐 나오냐? 아 그러면 쪽에서 애들 나오네 왜 야 이 자식들 권총 들고 싸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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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 명을 이렇게 잡아두고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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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해 와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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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됐어 한 마리 제거했고 총알없어 총 바꿔고 뭐야 아 쟤 안죽었어 아직? 으흠 와아 이거 총알이 없는데 이거 으흠 음료 coeur 으흠 créd 요거 무청 낼 이 좀 죽자 와아 아ástico 하아 와아 와아 진짜 초집중했다 초집중했어 와 얘네들은 총알도 안줘 IPC같은거 써가지고 너무 사기화수 주지도 않네 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좀 심하네 이거 샷건으로 바꾸고 총알 없나? 저거 두개 나오면 진짜 지옥이에요 그냥 완전 어 나이스다 나이스 좋아했어 나무가 킴박사 리암이네 어후 어후 와 와 야 씨앗 와 이 킴박사란 놈 이거 뭐하는 놈이냐 이거 이거 뭐 총으로 쏴죽인게 아닌데 이거 완전 이거 그냥 이거 들고 박아버려야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짜 진짜 지리네 이거 들어갈 방법 찾으네 야 죽고싶냐 야 죽고싶냐 아 갑자기 개뜬그멋게 이게 뭐야 진짜 뜬금없게 대학교에서 코어를 가지고 온거 대학교에서 코어를 가지고 온거 폴을 기계래 맨 위층에 보관하는거 같아요 대학교에서 코어를 가지고 온거 아 아 좀 열렸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점심도 못 먹었어요 오늘 갓 나가 아 일어나자마자 CD 사오고 아침도 못 먹었지 이형 뭐냐 킹박자냐 착시원장인줄 알았는데 왜 안먹었냐고요 방종하냐고 이형 밥먹고 방종하면 시간이 늦어서 이형 아 차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게 오늘 좀 밥 먹고 할 줄 알았어 난 솔직히 오늘 이렇게 켜나가는 줄 몰랐어 그래도 한 열두시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따가 이따가 그냥 계란 부쳐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걱정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세 명이네 폴이랑 리아미랑 킴 박사랑 미쳤네 서서 얘도 갈려고 그러네 20대 후반인데 30대 안됐어요 너한테 장단 맞추는 것도 이제 끝이야 오오오 깜짝이야 카운터 매주가 폴의 가격이었어 웨일의 기술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 계획에 관한 것들이었어 너는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것들 됐어 됐어 대항층 확보하기가 돼야 될텐데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고 이 방이 아니다 어리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? 리아미냐? 이미 당한거 아니야? 그러네 리아미네 아 같은 팀이 될 줄 알았더니 이하우 이하우 어쩔 수 없다 싸워야된다 이건 별로 세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도? 너무 약한데? 이거밖에 안돼? 야 이거밖에 안된다고? 정면에서 때리는게 들어간단 말야?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오우 오우 야 어? 아 이 공간에서 저거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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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엑스 누르는게 있을건데 어? 이거 원래 여기 달려야되는데 이건 원래 여기 아 그냥 이걸로 싸우라는건가보다 금방 끝나네 리아미 형 어떻게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싱거운데 네 으흠 너 어디에 가지 이로 이로 굳어버렸어 헉? 이로 이로고 시간 사이로 야 잠깐만 이거 내가 굳 내가 만약에 끝내면 리아미 형 안죽네 어 엑스피 뭐야 죽이는거 아니지? 내 얼굴을 보면서 엑스피스피스피트 다가오는 엑스피스피트 그의 일을 정해진 것에 오케 리아미 형 살렸어 얘들아 리아미 형 살렸어 리아미 형 살렸어 피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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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가 닫고 전체의 수준에 전체의 수준에 하지만 제 친구가 이쯤리의 지구가 이곳에 이곳에 듣고 저는 막상대로 제가 정리를 모르는건 하지만 지금 다 도와주 수고하자 피오나가 아주 그냥 문을 다 열어요 얘 개잖아 개 이걸 쉽게 8시간을 달려왔다 얘들아 미래에겐 접속할 수 있었대 돌아와서 형님을 살려줘 포장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포장이 났어 지금 미래에게 대항책을 줘야 돼 이해했다 무슨 말인지 어 우와 얘네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야? 가만히 있어봐 이 자식들이 스나를 들고 왔었어야 됐다 여기는 정리가 되게 애매한데 됐어 뭐야 안죽어 사람이야? 야 이거 여기로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거 한 마비 왔다 야하 야하 와우와 라인 땡겨 라인 땡겨 뒤로 땡겨 라인 땡겨 가나 시간을 지배하는 자 자식들 총알을 내놔 됐어 와 저 자식이 저기 지금 왜 왔대 여기에 어허 저 자식이 여기로 왔어? 자식이 여기로 얘네들은 뭐 쉬워 오우 야 여기 물량 장난 아니다 조심해야된다 조심해야된다 장전 아 총알이 없네 번총을 어허 어허 어어어 아 그래 잘됐어 야 가자 이씨 가자아 어어어 어어 어어 아 능력을 못쓰게끔 제어당했어 방금 아 그거만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아 능력을 못쓰게 제어당했어 한 명 제거했거든 순아 이 자식만 제거해도 훨씬 나아 지금 상황이 뭐야 어 총있네 어 아 야 여기 탄약이 있어 야 나이스다 여기 게임 끝났다 이럴거면 샷커만 쓰지 야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다 들어와 야 게임 끝났어 탄약창고 있고 샷커만 이건 게임이 끝난거지 게임 끝났지 이거는 어 야 이걸 이게 있었네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 자식들아 들어와봐 끝났어 끝났어 탄약 계속 채울 수 있잖아 오 게이드 스킬이 좋지만 게임은 함군형이 더 잘한다고요? 그래요? 근데 오늘 나도 잘하는거 같지 않아요? 금방 하는데랑 나도 엔딩 지금 내가 보고형보다 빠를걸? 어어어 자 지금 한번 하고 이 자식이 어디서 이 자식이 어디서 와우 간다아 오케이 두 명 다운시 아우 아 조마모님은 함군형이라 적었다고요? 아 고맙습니다 치 야 여러분 아니 나도 어 이름이 있는 피딥니다 비제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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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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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좋거든 상황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놀래라 어어 또 밑에 있나 어느 쪽에 있다 됐어 라스트야 라스트 야 위치 참 애매한 애매하게 있네 저거 도망간다 도망가 도망간다 도망가 이게 또 한 번 또 어 한 번 또 사람 심기를 또 건드려요 대학교에서의 실험 시 실험 시점으로 시간여행하기 오케이 좋았어 하아 하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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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이 게임은 진짜 좋은게 뭔지 알아? 봐봐 지금 열 발 있잖아 장전해볼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총알이 다른 것들은 다 장전을 한 상태에서 총알을 먹어야 되거든 이 게임은 근데 상당히 친절해 장전을 하지 않고 총알을 먹어도 알아서 다 치워줘 퇴근 수능이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야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때 학교에서 남편이 없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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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얘가 과다출혈로 그럴 수 있지 게임이기 때문에 초능력잔네요 뭐 9시간 했네요 자 다음판 아프리카 추천 즐겨찾기 아머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왼쪽 이 아래 있습니다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왼쪽 아래 조만을 누르면 구독하기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게임 리그 더빙 다양하게 다 합니다 종합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요 조마문 유튜브 진짜 요즘 더빙 잘나가요 2주전에 찍은게 조회수 16만명 얘도 엄청나네 그사이 이거 다 처리했네 이거 다시 대학교로 5막 2부 이제 5막 2부야 지렸네 어 야 이거 채권 아껴야되 아 죽는 소리 흥겹도다 아 저 반대쪽이구나 아니네 일로 나가는거 맞네 아니네 일로 나가는거 맞네 어 어 와 배수퍼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좌좌좌좌좌좌좌좌 살아있네 살아있어 배수퍼님 팝풍선 100원 고맙습니다 하 100원 고맙습니다 100원 고맙습니다 100원 고맙습니다 좋고 매주에 100원 고맙습니다 수가 5